0107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평화홀딩스입니다. 평화홀딩스 은 은 동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현재는 평화산업 평화오일실공업 pfs 평화기공 평화cmb 평화eng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평화산업은 방진 및 호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완성차 메이커인 현대차 기아 한국gm 상용차에 중점 판매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영업수익은 용역수익 전산용역 및 기티용역 과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됨 기업개요-동사 평화산업는 2006년 5월 투자사업 부문의 지주회사 존속법인 동사와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 부문의 평화산업으로 분할되었음 대시호스 방진제품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슬래시 기아 한국gm 등의 완성차 업체들과 방산업체들임-평화산업 평화기공 평화eng 평화cmb 서일 등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중국 및 인도의 생산법인 미국 판매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판매시장 확대와 고부가 제품인 에어서스펜션 제품의 양산 호스 및 방진 제품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부담으로 판관비 비중 하락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유형자산 손상 자손 감소 및 지분법이익 확대 법인세 환급효과로 이자 비용 부담에도 순손실 축소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호스 및 방진 제품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나 고부가 제품 에어서스펜션 등의 수요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를 확보할듯 2023년 6월 1일 기준 장마감 평화홀딩스의 시가총액은 54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평화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66위입니다. 평화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462만 5400의 순여섯 주입니다. 평화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평화홀딩스의 퍼은 nslash a배이고 추정 퍼은 nslash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9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1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4원 이고 추정 eps는 nslash 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0배 7529원 이며 배당 수익률은 3.9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slash a이며 목표주가는 nslash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원 76억원 3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4억원 마이너스 157억원 마이너스 115억원입니다. 평화홀딩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55번지 85%이고 유보율은 420.9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95 마이너스 0.31% 상승